외국 사셔도 한 달이면 충분히 찾겠네요. 합의 네 분. 뭐 가격이야 사모님이 잘 아실 테고. 아이, 집사람이 빨래를. 근데 저희가 합의들. 잠시만요. 전에 남편이랑 빚쟁이들 피해가지고 짱 박혔을 때 진짜 잘 숨었거든. 나중에 알았는데 저 사람이 우리 찾은 거래. 우리 그때 완전 개고생했는데. 좋니? 하여간 잘 찾으니까 우린 그냥 가서 만나겠네 하면 돼. 피 발견자분들이 저희 통해서 만남이 주선되면 좀 그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상황별로 자연스러운 만남 준비했는데. 잠시만요. 그럼 그때 나 무료 성형 당첨돼서 나갔다가 걸린 게. 거의 됐잖아. esqu. 추. Central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지로 적게 태해석으로 기쁘게 태그인다. 진글page. 한글자막 by 한효정